제가 이제 연동교회 온 지 부임한 지 10개월쯤 됩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 연동교회 너무 좋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너무 좋고 우리 교회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난 추석 때 연동 동산에 가서 추모에 뵈 드렸는데 제 아내랑 동산을 돌면서 난 여기 묻힐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의 목사님 왜 위임 목사로 청병했는지 아십니까? 뭡니까? 했더니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목사인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목사인가? 라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조건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1년은 아직 안 됐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개월쯤 지나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특별히 한 주를 돌아보니 더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성도님들을 사랑한 것보다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더 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 125년 된 이 역사가 있는 이 연동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함께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욱 하나 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욱 하나 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교회 회복 네 번째 봉사 디아코니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봉사 디아코니아 이 단어는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것을 합한 것입니다. 디아라고 하는 모모를 통하여 영어식으로는 뚫으라고 하는 이 표현과 함께 코니아라는 먼지, 더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풀이해서 얘기한다면 먼지 사이를 뚫고 나가는 것 뭐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그렇게 먼지가 풀풀 나는 것을 뚫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봉사의 뜻이라면 봉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사역하고 일하는 것 그것이 봉사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코니아가 먼지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 먼지와 같은 존재처럼 늘 낮아지고 겸손하여 봉사하는 것 그것이 디아코니아다 라고 이야기 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디아코니아는 디아코니아는 섬기는 자 식탁을 준비하는 자, 음식을 준비하는 자의 단어로 발전합니다. 여기서 디아코니아는 영어로 디컨이 됩니다. 디컨은 지금 우리 교회의 직분의 집사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따라서 현대교회에서의 집사 디컨이라는 직분은 교회 안에서 참된 봉사를 감당하시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사 디컨이라는 직분을 가진 분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은 분들은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봉사의 본을 보이셔야 하고요.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의 사명인 디아코니아의 봉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암스테르담의 목사였던 요하네스 시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산다. 그러나 봉사 없는 교회는 죽는다. 교회라고 생각하면 건물이 있어야겠죠. 좋은 건물 있으면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건물도 운영이 되지 않아서 팔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되겠죠. 목사나 장로가 쓰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당회가 있고 각 재직회가 있으면 교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돈과 물질이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켈 목사는 돈, 물질, 조직, 사람, 건물 그것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나 교회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봉사가 없다면 결코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교회가 잘 돌아가고 완활하게 교회가 움직이게 하는 조미료와 같은 사명이 아닙니다. 봉사는 교회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는 봉사하는 디아코니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봉사할지 말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방 보고를 받는데 한 분이 목 디스크로 많이 힘들어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하러 친교실에 내려갔는데 그분이 부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아프신데 살살 하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더 덧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 보라고 뒷목을 잡으시면서 아 목사님 괜찮아요. 오늘만 하고 내일 집에서 쉬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그 집사님이 주일날 일하고 일주일 내내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친교실 내려갔는데 그분이 부엌 안에 계십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와 같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 봉사와 헌신 때문에 우리 연동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구나. 그분 뿐이겠습니까.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할 때 단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선배 목사님 몇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민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주중에 연락해서 와가지고 전등 바꿔달라 공항 라이드 해달라 그거 받으면 안 돼. 그럼 성도들 버릇 나빠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거 전등 바꿔주면 좀 없다고 공항 라이드 하면 좀 어떠냐. 잔치에는 목사가 없어도 기쁘다. 그러나 전등 못 바꾸면 그 성도는 밤에 어둠 속에서 몇 시간을 보내야 한다. 목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전등을 바꾸는 곳이든 어디든 달려가야 된다. 그 목사님의 세미나를 듣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민교회에서 발로 뛰는 목사가 돼야겠다. 저는 교회 일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일이라면 양복 입고 마이크 치고 음향 치운 일 할 수 있습니다. 구두 신고 교회 첨탑에 올라가 십자가 청사라면 하겠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인데 뭐든 못하겠습니까? 교회 일, 하나님 일 하는데 직분, 나이, 세상의 주의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봉사하는데 조건 따지면서 하면 그것은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구멍난 보금이란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스턴슨이라는 월드비전 미국 지부의 회장을 맡으신 분이 쓴 책입니다. 원래는 펜실베니아 와튼스쿨에서 공부하고 레녹스라고 하는 미국이 아주 유명한 회사의 CEO로 승승장구하셨던 분입니다. 잘 나가는 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영권을 내려놓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월드비전을 통해 가난과 소외, 질병과 불의를 해결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미국교회의 위선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새로운 사역을 이 책을 통해 제시합니다. 책 제목이 재미있죠. 구멍난 보금.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책 중간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시카고에 있는 보금주의 신학교인 트린티 신학교를 다닐 때 짐 윌리스라는 친구가 이런 실험을 합니다. 성경 66권을 쭉 읽으면서 가난, 부, 정의, 억압에 대한 대목과 구절마다 밑줄을 치고 그 구절을 다 가위로 잘라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너덜너덜해진 채로 도저히 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누더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짐 윌리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멍이 가득난 성경입니다. 우리 모두 가위를 집어들고 성경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구절들 그냥 무시해버리는 너무나 중요한 보금의 그 본물들을 잘라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수많은 보금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보금의 출발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그 말씀이라 믿습니다. 누가 보금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보금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보금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보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봉사 디아코니아는 보금을 세상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보금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보금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을 통해 누군가가 눈을 뜨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기쁨을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더불어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이 일이 가난한 자에게 보금을 전하는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의 있는 세상 속에서도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앞에서 짐 윌리스 목사처럼 우리도 보금에 대한 실천으로서의 봉사 디아코니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오려내고 파낸다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도 누더기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잘라낼 성경 구절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마 이 구절부터 오려낼 것입니다. 아 이건 예수님이 할 것이지 내 일이 아니야. 분명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보금의 실천으로서의 봉사 디아코니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봉사, 보금, 희생과 섬김의 구절을 다 잘라내고 구멍을 내서 우리에게만 필요한 성공을 주는 구절 나를 잘되게 만드는 구절, 복을 주는 구절 힘과 권세와 명예를 얻는 방법에 대한 구절만 성경에서 찾아내고 그것만 가지고 누더기가 된 성경을 가지고 매일 주일마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전체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스스로 먼지가 되셔서 온갖 모욕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받으면서 참된 섬김과 봉사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분과 같이 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이 교회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섬기고 헌신하는 봉사의 삶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라.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세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특별히 1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처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중에 게스트하우스 청소와 세탁일을 했습니다. 13개의 방을 청소하고 침실을 정리하고 4개의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곳에 나오는 모든 시트를 제가 다 세탁을 했습니다. 게스트 손님들이 나가면 제가 하루 종일 거의 10시간 12시간 그 청소를 다 해야 합니다. 하도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니까 나중에 허리가 S자로 휘었습니다. 또 화장실을 약품으로 청소해야 되니까 손에 막 물집도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수시로 들어가서 게스트들이 강의를 들으러 가거나 다른 일로 나갔을 때 살짝 들어가서 침대를 다시 정리해주고 수건을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를 다시 해주었습니다.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4과목 수업을 계속 들었고 박사과정 시험도 준비하는 다 너무나 한꺼번에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방을 사용한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분이 이 방을 사용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청소할까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청소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시듯 그렇게 수고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그 제 진정성을 알아준 게스트들이 꽤 두둑하게 팁을 놓고 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호텔보다는 시설이 안 좋았지만 서비스는 호텔보다 훨씬 좋다는 쪽지와 메시지를 남기고 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으면 뭐 몇 불의 팁을 받는 것보다 저는 더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한다면 우리의 봉사는 그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주방에서 봉사할 때 우리 교회 국에 밥 나오는 게 전부지요. 하지만 그 작은 거래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맛있게 잡수실 것입니다. 1, 2부 땐 아멘이 나왔는데 제가 유튜브 선생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데 제가 유튜브 한 선생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튜브 아이들 5살, 6살 때는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을 기억 못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아예 복사님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유튜브 교사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좋고 교회를 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하는 거죠.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복사인데 잘못된 걸 질문했구나. 야 복사보다 낫구나.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께 받은 그 힘을 최선을 다해 쏟아 부은다면 그 봉사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봉사가 채워지는 교회는 반드시 교회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옛적을 생각하며 봉사라는 것입니다. 올챙이적을 생각하며 봉사하라. 여기서 단 한 분도 섬김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섬김과 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섬김과 봉사를 받지 않은 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준비되고 예비된 봉사와 섬김과 희생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버스나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 탈 때 그 버스가 깨끗하고 그 거리가 깨끗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곳을 청소한 것입니다. 교회 들어왔는데 교회가 정리되어 있고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교회가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면 이 교회가 많이 지저분해집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청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부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 봉사의 손길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돕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적에 나도 섬김과 봉사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얘기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료민이 너희 땅에 거료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료민을 너희 중에서 낳는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거료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왕이라 거료민은 누굽니까? 낙은에 이 방엔 떠도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사람들만 챙기고 지켜주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내 얘기 말씀을 통해 너희와 다른 거료민, 이방인,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고 괴롭히지 마라 그들을 너희가 낳은 자 같이 사랑하고 자기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34절에 너희도 전에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아 너희도 애국에 있을 땐 노예였어 가난했고 거료민이었어 사랑받지 못하는 버림바른 백성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불러세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했으니 이제 너희가 너희 주변에 있는 거료민 소외받고 가난한 그 낙은애와 같은 이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사랑해라.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봉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디아코냐 누구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말씀대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잘났다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세속의 삶에 살아갈 때 이 불쌍한 영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셔서 은혜와 진리 깨닫고 지금까지 잘 살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 사랑과 축복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받은 것을 생각하며 이제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디아코냐 참된 예수 그리스의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옛적을 생각하시고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을 생각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봉사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그 봉사의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친교부에서 주방 봉사 순서 짤 때 우리 목회자들과 시무장노님들 설거지 순서에 한 번씩 꼭 넣어주십시오. 저희도 옛적에는 평신도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무장노님이 어디 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목사 위임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예전엔 나그네였고요. 새신자였고 평신도였습니다. 물론 목회자들, 시무장노님들 주일날 바쁘고 다른 일 많이 하시지만 주방 봉사, 특별히 설거지하면서 저희도 옛적을 생각하며 참된 봉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 한 분만 아멘 하셔요. 아멘이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벤트나 보여주기식 그런 것처럼 느끼실 수 있지만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디아코니아, 봉사제의 마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노님들 지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노님들 다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는 봉음에 대한 실천입니다. 교회의 조미료와 같은 것이 봉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생존시키는 것이 봉사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봉사에도 여러분 충성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교회 밖에서 그 봉음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봉사자의 삶으로 세상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참된 그리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께 받은 대로 베푸십시오. 늘 옛적에 사랑받은 만큼 과거에 의대에 받은 대로 이제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봉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온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말씀의 성령님이시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결단합니다. 봉사자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헌신하고 섬기는 겸손한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금을 입으로만 말로만 떠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보금을 실천하며 행동하는 그런 봉사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께 받은 대로 헌신하는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옛적을 생각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 그대로 나누고 베푸는 참된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강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